노원구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민간행사와 주체가 없는 군중 밀집행사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행사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장소나 기후 등에 따른 행사 안전성 여부와 비상대피로 확보, 질서 유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위원회 주관 합동지도 점검을 벌여 안전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